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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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호야, 크리스마스 마술 보여줄게 수리, 수리 마, 수리 얍 미호 큐쉐프에서 강아지용 덴탈프레이크와 시즐스를 협찬해 주셨어요 미호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진짜? 다 내꺼야? 신난다 오, 어디 한번 봐 볼까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맛있겠는걸? 이제 제품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자 이건 큐쉐프 덴탈케어 시질스야 이것은 큐쉐프 덴탈케어 덴탈프레이크야 시질스는 코티즈 치즈, 메밀, 카놀라유, 코코넛 오일이 들어있어 코티즈 치즈는 치아와 근육 형성에 도움을 주고 메밀 단백이 소화가 잘 되게 도움을 준대 내용물을 한번 봐볼까? 빨리 열어보자 오, 스멜 냄새는 좋은데? 얇은 칩타입이야 크기는 이 정도 치즈 냄새가 난다 한번 부어볼게 바삭할 것 같아 작은 조각으로 잘 쪼개지네 빨리 먹자 덴탈프레이크부터 먹어볼까? 덴탈프레이크는 가루로 되어 있어 사료에 뿌려주면 끝! 곡물, 글루텐, 유당, 설탕, 첨가제가 안 들어 있어 기호성도 이 정도면 괜찮아 아, 잘 먹었다 아, 잘 먹었다 고도 이제 치즈술을 한번 줘볼게 빨리 주세요 와우, 맛있는걸? 먹방은 내 특혜지 미호야, 맛있어? 먹을 때 맛있게 하는 거 아니야 코코넛 오일이 들어 있어 강아지 모질에도 도움을 주고 스틱 한 개당 40kcal로 체중 걱정도 없어 꾸준히 먹으면 입속 유해균 감소에도 도움을 준대 맛있게 먹었으니 이제 운동하자 미호야 운동 싫다 아빠, 엄마 몰래 시질수 더 주세요 미호야, 아빠랑 재밌는 놀이 해볼래? 자, 수리, 수리, 마, 수리 얍! 사라졌다 에이, 이것 좀이야 어휴 좀 더 분발해봐 미호야, 손 주세요 바쁘다, 바쁘다 아이들 훈련보상용 간식으로도 기호성이 좋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네 또 봐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